렛츠고 칼투나잇 렛츠고 칼투나잇 에브리띵 이어서 왓솔라잇 맛있게 한 번 해보자 떡볶디 형 근데 왜 떡볶이를 만드는 거야 갑자기 유해시노 떡볶이 유해시노 떡볶이? 떡볶이 제자수 쌀푸드 코리안푸드 떡볶이 떡 제가 여기 숙소에 있을 때 한국 친구들이랑 밤에 떡볶이를 먹는 게 되게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좀 공부를 많이 시간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안에 그 떡볶이를 먹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양도 있네 필요 없네 여기다가 이것만 몇 개 넣으면 되겠네 전을 깎고 오뎅 넣고 청양고추 많이 넣고 이거 맵나? 이런 고추가 있어? 안 맵는데? 뱅 앙 뱅 앙 해가지고 해가지고 아니 뭐 끄냐 아 아 뭐 거라고 아62호 아 아 으 아 돈 워리 이 으 으 으 으 오 마이 가드 오 마이 다 으 이 마늘을 어떻게 쓰는 거야? 물을 얼만큼 넣어야 되는지 네가 알아? 아니 에?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네 네 예 엄청писkell 제 제 한국어여 뭐야? 카드야. 카트야. 사지런 때 한 명이 멋있게 참아볼xt... 가위 있어? 인당 사이들 이렇게 썰어면 안돼요 어쩔 썰기 내가 썰어줄게 그렇게 썰어면 안돼요 안을도 안을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 놀랬겠지? 해볼까? 오케이 내 도마 도마 내 도마 도마 내 도마 도마 소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형, 형, 형 형, 형 야... 아... 야, 네가 자 야, 네가 자 스케치업 sorry sorry 야... 야, 끓인다 맛 봐봐 이 떡볶이가... 괜찮지 않아? 신검 신검? 어? 아, 쉽지 않아? 응 어? 이게 뭐야? 이거 온다시 응, 다시다? 응 MSG MSG 좋은 MSG 아,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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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떡이 뿌려야 되는데 좀 적고 먹어야지 응, 괜찮다 이제 된다, 이제 떡볶이 되네 그냥 이렇게 넣어, 형 넣어, 넣어, 넣어 형, 이거 숟가락으로 좀 해줘 손으로... 소리가 좀... 소리가 좀...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 아, 뜨거워 아... 코딩탕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아 뚜껑 아, 몸이 갑자기 먹으러... 떡볶이 떡볶이 네? 네, 저는 진짜 맛있게 해드릴게요 야,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 비벼 나 구매가 좀 안 듣는 건데 나 구매가 좀 안 듣는 건데 야, 드려, 빨리 줘요 드려 땡큐 오이씨 오이씨 맛있지 맛있어요 고마 괜찮지 맛있지 오이씨 맛있지 응 너네가 제일 먹고서 맛있다고 하니까 제일 뿌듯하다 그치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제일 좋았던 게 여기 한국 친구들 있잖아요 얼마나 떡볶이를 많이 알겠어요 네 근데 우리 떡볶이를 먹고 진짜 맛있다고 우리 후배들한테 이렇게 떡볶이 맛있는 거를 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맛있다 야 맛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니까 요리가 왜 사람들이 요리를 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만들 때는 힘든데 딱 맛있다고 해주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맛있다 그러니까 떡볶이 장사하자 그게 더 빠를 것 같아 엄마의 마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너네가 먹는 것만 봐도 좋다 이런 느낌 한 명도 빠짐없이 너무 맛있다고 해주니까 되게 뿌듯하고 일단 내 요리 실력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도 느꼈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엔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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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